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Mac을 쓰고 있어요 Mac은 Mac OS라고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데 얘가 또 포직스예요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다 포직스거든요 리눅스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포직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지금부터는 똑같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룰 수 있지만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은 우리 수업 전체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왼쪽에는 윈도우를 치면 윈도우 탐색기에 해당되는 파인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띄워놨고요 오른쪽에는 터미널을 켜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화면을 구성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파일에는 두 가지 정보가 저장돼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파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일은 우리가 파일에 도달하려면 제일 먼저 바로 파일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윈도우 탐색기나 파인더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당한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렉토리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터미널을 켜시면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이용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윈도우 탐색기를 딱 켜고 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users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ve라는 디렉토리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커맨드 라인에서는 명시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wd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엔터를 치면 slash users slash live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앞에 있는 slash는 최상위 디렉토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이 밑에 있는 users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ve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리는 명령 예를 들면 엔터치면 안 됩니다 rm, remove 약자거든요 뭔가 지운다는 뜻인데 저렇게 위험한 명령어가 누구에게 하달 되냐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데 가서 rm을 때리면 심각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미널을 켰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분은 각자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저기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열었을 때 내가 위치하는 저기를 뭐라고 하냐면 집 홈디렉토리라고 해요 홈디렉토리 그리고 홈디렉토리는 각자 달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꾸다가 영어로 뭐예요? change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뭐예요? directory cd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최상위 디렉토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를 slash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이전에 있었던 일로 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cd slash users slash live 이렇게 하면 이전에 있었던 홈 디렉토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루트로 다시 가볼까요? 최상위 디렉토리가 루트예요 자, cd slash 그리고 cd 물결이라고 하는 약속된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건 간에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바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엔터 그리고 bwd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의 홈 디렉토리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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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